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텍스트 박스의 툴팁 디스플레이와 툴팁 쇼우 올웨이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툴팁을 표시하되 텍스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에도 즉 텍스트 잘림 여부에 상관없이 툴팁을 항상 표시할 수 있습니다. 툴팁을 표시하려면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고 툴팁 쇼우 올웨이즈 속성도 투르로 설정하면 항상 툴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개의 텍스트 박스입니다.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과 툴팁 쇼우 올웨이즈 속성 모두 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두 경우 모두 툴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텍스트 박스의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 값질 투르로 변경하겠습니다. 두 번째 텍스트 박스도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 값질 투르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첫 번째 텍스트 박스만 툴팁이 표시되고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툴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잘림 없이 텍스트 전체가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텍스트 박스의 툴팁 쇼우 올웨이즈 속성 값질 투르로 변경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두 번째 텍스트 박스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툴팁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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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